표지에 나오는 나비는 몇 마리일까요? 이런 걸 줄 알았어 내가 이런 걸 봤어야 돼 이런 걸 봤어야지 나 진짜 내가 이런 걸 줄 알았어 내가 5초 드립니다 5 4 3 2 672만 672만 아니지 나비를 못 봤어 유재석 씨가 맞추면 정답 인정합니다 진짜요? 네 5마리 자 몇 마리야? 한 마리네 두 마리? 한 마리야? 3마리 4마리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머리빈인 줄 알았어 1, 2, 3, 4 자 그러면 어린왕자 문제입니다 23페이지 어린왕자는 조금 서글픈 표정이 되어 덧붙여 말했습니다 앞으로 곧장 간다 해도 별로 멀리 갈 수가 없어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네 그 밑에 예쁜 별이 그려져 있네요 이 별이 몇 개가 그려져 있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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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숫자자가 굉장히 센스이시네 네 몇 개 자꾸 이런 식으로 되실 거예요? 아웃맨은 스타 아웃맨은 스타 아웃맨은 스타 하하하하 숫자자가 4개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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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콩쥐팟지 질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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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정말 이 책을 두 번 보셨어요 네 두 번 봤습니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예 콩쥐팟지 지금 보신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응? 콩쥐와 네 원님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? 아 이건 뭐 이곳은 어디일까요? 정확하게 딱 보면 알아요? 아 그럼 지금 지금 모를 수는 없어요 지금 두 번을 보셨어요 두 번 봤습니다 네 팔각정 네 육각정인가요? 육각정 육각정이요? 육각정이요? 아 이건 진짜 뭐야? 육각정이 어딨어? 아 각도트리는데 몇 각정이죠 하여튼? 아이 나 정말 자 김재정 씨에게 찬스 한번 드립니다 저는 뭐 본 게 아니라 저는 딱 느낌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저도 한번 더 펴주십시오 문이 좀 보이고 저는 물이 보입니다 물이 있구요 홍지 씨 홍지 씨네 집 야 뭐야 야 홍지 씨 잘 알아? 아이 홍지 누나 잘 알아? 누나 잘 알아 홍지 누나 잘 알아 홍지 누나 잘 알아 홍지 누나 잘 알아 혹시 다리 아닌가요 다리? 말씀하신 대로 다리 야 다리 맞네 어 다리 맞아 누굴 보고 보는거야? 와부 흡사무소 와부 흡사무소 와부 흡사무소 다리는 이렇게 다리는 어떻게 담당할 수 있어? 스테이플러 다리는 못 이기시면 다음 다리는 넘어갑니다 그래요 오케이 잠깐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할게요 진짜 우리한테 거의 이제 되겠어 이걸 약간 이거 없어 나 이게 아 이게 막 꺾이는 게 있어 오 바로 가시죠 바로 바로 가세요 13장씩 세부 아 13장씩 세부 아 아 됐어 아 됐어 아 아 재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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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! 재컨! 아니 뭘! 재컨! 재컨! 우리 형 어디 갔어요? 이거 뺏어요. 다른 거를. 그래서 안 돼서 내 거 신고 있잖아요.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도 귀엽죠? 이 정도 귀엽죠? 시켜. 자, 한 번만 감아볼게요. 감을수록 올라가네. 예! 꽝이네! 여기 있습니다. 연이 너무 많아요. 선생님!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나 이거 한 번만 잡아볼게요. 나 이거 한번 달려줘요. 잠깐만 잠깐만! 잠깐만요. 어딘데요? 너 하나도 안 해주세요? 안 돼야.